누구는 김치냉장고 좋은 줄 모르냐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못쓰지 하고 속을 끓일 적은 하루난 전국여자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열리는디 1등 상품이 뭐? 옳거니 내가 김치냉장고를 꼭 타갖고 저기 순두리엄마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가족들을 대동무고 씨름판으로 나간 런디 숙벗대기 나간다 씨름판으로 나간다 김치냉장고 타러간대 체육관을 당도허니 알고 이것이 웬일 전국에 힘좋은 여편네돌이 다 모였네 나무잡잡 채주도 땡 돌을 저며 몸을 푼다 이었사나 아아 이었사나 아아 이었사나 아아 이었사나 아아 도영나 영 둘이 등실 놀구여 낮이나지나지나 밤에 밤에나 밤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저녁에 우는 새는 노형 나형 둘이 등실 놀고요 낮이나 지나 밤에 밤에 나 삼사랑이로구나 시름판을 들어올 땐 빈손으로 왔지만 시름판을 나갈 때는 김치냉장고는 내꺼 노형 나형 둘이 등실 놀고요 낮이나 지나 밤에 밤에 나 삼사랑이로구나 떡대 좋은 갱상도댁 한 손에 엿기를 번쩍 들고 마 억수로 가볍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섭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다같이 아리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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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고개로 넘어간다 아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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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 말아 오이 누구를 꿰자고 머리에 기름 하시고 오이 아리아리 쓰리쓰리쓰리 아다리요 오이 아리랑 공개로 넘어간다 아 좋다 오이 강원도 에서 온 감자바위가 오이 김치나 냉장고 다 갈라요 오이 오이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다리요 예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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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주 댁은 비빔밥 먹고 예 오이 광주 댁은 덤블링 오이 네 오이 어쌉 움직인 내가 김치냉장고 타라고 네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응 여기 기름동까지 했었어 내가 아 arest 그렇지 아 스케이트 잘 타는 김연아 는 네 내 여동생이요 응 왜 국민 여동생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요즘 축구 잘 타는 손흥민이 내 남동생이요 왜? 국민 남동생이니까 그럼 나는 뭐요? 나는 그냥 국민이요 광주댁은 덤블링 덤블링 하려면 이런 건 다 벗어 던져야 돼 지금 제가 누구라고요? 나는 그냥 국민이고 그리고 광주댁이고 광주댁은 덤블링 골까닥 아 좋다 이 시구 2단 덤블링 2단 덤블링 그러면 황주댁은 덤블링 황주댁은 덤블링 골까닥 3단 덤블링 아 좋다 수퍼텍도 질세라고 발뻗기 다리 찢기 어? 어? 우리 시구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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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랄랄랄라 아 아 아 아 아 옆구리 운동료란 홀쩍 심판의 호각 소리 선수들은 뭐다 씨름판으로 모이시오 아 선수들이 달려들어 홍삽바 청삽바 편을 갈라 움켜진다 으라차차 힘을 써 한번 으라차차차 으라차차차차차 코로나라 여기 못나가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으라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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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으라차차하면 йо차차로 받아주시고 제가 으라차차하면 으라차차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하나, 둘, 셋, 넷 자,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, 기준 기준 이렇게 하세요 기준 보이시죠? 기준, 여기 선생님 중심으로 이팀, 저팀 해서 어디가 목소리가 큰가 한번 해보는데 Are you ready? 준비됐나요? 자,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하나, 둘, 셋, 넷 한 번 더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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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,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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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 쿵